문정희 이야기 문정희 기자가 기록에 선두에 서셨고 뛰어난 연기로 최고의 인기를 갖고 계시기에 우리 영화배우 모두의 감사와 사랑을 드리겠다며 남의 영화 인기상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27일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거룩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고 메디카의 네드팔의 메디카의 스팟 상품권 그리고 소프트 엥포 가방, 역시 또 콩상 줄기제품 화장품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앞으로 모실게요 네, 함께 해주시고요 네, 큰 마음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부상 이제 챙겨가시고요. 또 도와주실게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분들께 감사 인상 말씀 드립니다. 상태로는 시간 날 때 운동하는 데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영화 인기상 시상은 이유로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또 한 번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화 인기상 장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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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 wife 장영 wähl 장영 오늘 시상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아닌가? 안 생각하셨거든요 인기상 여진부 앞으로 나와주시죠 대한민국 영화 인기상 배우부원 여진부 귀약에서는 대한민국 영화배우로서 잘 할 동안 작품활동으로 관대기 이연명 동원이라는 한국영화역사기록의 선두에 서셨고 뛰어난 연기로 최고의 인기를 갖고 계시길 우리 영화배우 모두의 바로사가 사랑을 남아 대한민국 영화 인기상을 드립니다 이자시상 현재 12월 27일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시작할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상으로요 맞춤 정전 티켓이 나가는데요 G.G.농스에서 이렇게 후원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한 200만원 정도가 가능한가요? 네 좋은 시간입니다 이연장님께서 좀 툴을 많이 내셨는데요 다시 한 번 힘차 박수로 축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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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